이어서 TV로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순서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자 가톨릭 평화신문 1533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은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유은재 기자 오늘은 사람들 면부터 살펴보죠. 일본 청년의 인터뷰가 실렸네요. 네,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이 시점에서 일본 청년 신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동아시아 화해평화 네트워크 참석자 한국을 찾은 분이죠. 예수의 도쿄사회사목센터 야나가와 토모키 씨의 인터뷰 기사를 함께 보실까요? 야나가 씨는 지금 한일관계는 정부나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부정적인 역사를 용기 있게 직시해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했는데요. 야나가 씨는 지난해 2월 또래 신자 청년들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일본군 성노예단체 등을 찾았는데요. 일본인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현장들입니다. 일행 중에서는 큰 긴장과 불안을 느낀 청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괴로운 여행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 달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두 나라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의 다리를 놓자는 제안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바티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엔 디지털 시대, 교회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윤리와 책임은 그 속도에 발맞춰가고 있는지 물어보는 심포지엄이 바티칸에서 열렸습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부서와 문화평의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인데요. 세계 각국의 IT 기업 회장들과 사이버보안 전문가, 벤처 투자가 그리고 윤리 신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석자들에게 가짜뉴스와 허위자료, 극단적인 견해에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기술이 공동선의 적이 되어선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세상은 불행해지고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공통된 윤리틀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크게 공감했는데요. 의미 있는 발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요 발언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네, 한 참가자의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세계 최대 비즈니스 인맥 공유 사이트죠. 링크드인의 리드호프만 회장은 사실상 인간의 나쁜 본성을 건드리는 상품이 가장 잘 팔린다면서 본인도 7제종 가운데 하나 이상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기사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성당 장례식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일명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한 장사법을 개정했는데요. 이후 3년 8개월 동안 서울시내 성당 5곳에서 장례식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안치실과 염습실, 안치냉장고 2개 이상을 둬야 하고 또 염습실에는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이 까다로워진 탓도 있지만 성당이 보통 주거지역에 있다 보니 민원 발생 우려도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서울대교구 가락동 본당도 지난달 장례식장 사용을 중단했는데요. 성당 장례식장이 문을 닫으면 가톨릭 상장례 고유의 장점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성당 장례식장에 가면 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에 좀 유력이 감동을 받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선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안타깝다. 장례식장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가자는 데 공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기사도 있다고요. 네, 나주 윤윤리와 관련 기사입니다. 광주대교구가 최근 사제단에게 공문을 하나 발송했는데요. 나주 윤윤리와와 추종자들이 지난해 임의로 세운 나주 성모경당에 방문하지 않도록 신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칭 경당이라고 지은 이곳은 얼핏 보기에 성당이나 경당처럼 착각하기 쉬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나주 윤윤리와는 교도권에 거역하고 교회 법질서를 파괴하는 이탈 행위를 보여온 집단인 만큼 절대로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법상 교구장 주교의 동의 없인 어떠한 성당도 지을 수 없습니다. 임의로 세운 성당이나 경당, 성모동산에서 성사나 준성사 의식에 참여하게 되면 파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